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혜용 안녕하세요 혜용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고프로 히어로 8 블랙을 활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이미 출시한지 꽤 지난 제품이라 자세한 리브보다는 하이퍼 스무스 2.0 기능을 활용해서 얼마나 흔들림 없이 촬영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촬영은 고프로 3웨이 셀카봉에 장착 후 손으로 들고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해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고춧가루 stage Früh bạ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